이번에는 전기차주 테슬라 봅니다. 오늘 테슬라 주가 사이버트럭 출시를 또다시 연기한다는 소식의 2.71% 하락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테슬라 주가가 올 들어서 37%나 급락을 하면서 시총 5천억 달러도 붕괴 위험에 놓여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테슬라 시가총액이 오늘 장중 한때 5천억 달러 아래로 내려갔었습니다. 이에 시가총액이 4,959억 달러 수준으로 내렸습니다. 테슬라 시총이 5천억 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4월 26일 이후 지금 1년 만입니다. 연간 성장률이 크게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투자심리가 악화하면서 올 들어서 시총이 2,900억 달러가량 증발한 상태입니다. 오늘의 종가는 5천억 달러를 겨우 넘어서 5,300억 6천만 달러입니다. 테슬라가 이달 초 월가의 예상체를 크게 밑도는 1분기 인도량 38만 6,810대 실적을 발표한 데 이어서 전 세계 사업장의 인력 10% 이상을 감원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잇따라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어제도 하루에만 5.6%나 크게 떨어졌었습니다. 테슬라 이 전기차 판매가 부진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올해 들어서 곤두박질 치자 향후 전망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 시장 점유율은 현재 51%로 2년 전에 65%에 비해서 많이 감소됐습니다. 여기에 비아디, 샤오미 등 경쟁자들의 2단 도전에 시장 점유율까지 감소하면서 결국 감원이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놓게 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테슬라 전송비는 막을 내린 것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호재도 있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오는 8월 로봇 택시를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 단계에 한반짝 다가갔다는 평가와 함께 엔트리급 모델인 전기차 모델2 신차도 내년에 출시될 이정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최근에 160에서 170달러를 오르낼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주당 248.48달러였던 주가가 오늘 현재 157.11달러까지 낮아진 상황입니다. 한때 천슬라라는 수식어와 함께 시가총액도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커졌지만 최근에는 5천억 달러대로 녹아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순위는 미국 상장기업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오는 23일 다음 주 화요일에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 발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어닝미스 기조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 부진이 심화하면서 고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실적 악화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돈나무 원내로 알려진 미국 투자가 캐시우드의 주력 펀드의 수익률이 테슬라 투자 손실로 인해서 최근 5개월 사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달의 중순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먼트의 여러 ETF가 테슬라 주식 총 21만 7천주 약 470억원 가량을 사들여 썼습니다. 이 펀드들의 매수 규모가 지난해 12월 테슬라를 재매입하기 시작한 이후 최이드라면서 주가 폭락을 투자할 기회로 활용했다고 전한 바가 있습니다. 캐시우드는 지난 3일 언론 인터뷰에서 로보택시 출시 계획을 언급을 하면서 테슬라 목표 주가를 2천 달러로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최근 수일간 사이버트럭의 인도를 지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구매자들 말을 빌려서 테슬라가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사이버트럭의 예정된 인도일을 미뤘다면서 영향을 받은 구매자가 얼마나 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사이버트럭은 지난해 11월 출시됐었습니다. 미국의 대형투자은행들이 1분기 예상체를 웃도는 호실적을 기록합니다.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이렇게 6개 투자은행에 1분기 총수익은 4% 증가한 1,390억 7천만 달러, 약 93조 3,200억 원 순이익은 작년보다 3% 감소한 356억 3천만 달러, 약 49조 5,300억 원입니다. 월가의 기대치를 초과하거나 충족하는 실적을 올렸다는 평가입니다. 루일스파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 등은 순이익이 늘었는데 시티그룹과 뱅크오브아메리카는 감소했습니다. 시티그룹의 경우 대량 해고에 따른 비용과 예금보험 지출로 순이익이 27%, 매출이 2% 감소했습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순이자 이익 감소 여파에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18% 줄었습니다. 실적을 공개한 기업들의 축가는 엇갈렸는데 기대 이상의 1분기 실적을 발표한 모건스탠리 주가는 2.47% 상승 마감했고 1분기 순이자 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뱅크오브아메리카 주가는 3.53% 하락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의료기기 매출이 급증을 하면서 1분기의 실적이 호조를 보였으나 주가는 2%대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늘 월가 투자자들은 파월 의장의 메파 발언의 경계감을 나타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에 미국 경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의 목표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했다면서 조만간 금리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워싱턴 윌슨센터에서 열린 캐나다 경제에 관한 포럼에 참석한 파월 의장은 패널들과의 대담에서 최근 경제 데이터는 견주한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의 강세를 보여주지만 올해 들어서 우리의 물가 안정 목표 2%라고 해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추가 진전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의 데이터는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을 주지 못했으며 오히려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데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보여줬다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진전을 보일 때까지 필요한 기간 전 수준의 제약적 통화정책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지난달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 돌입을 위한 확신이 들 때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던 만큼 오늘의 발언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주하고 소비자 물가 지표가 연이어 예상보다 높게 나온 가운데 연준 인사들이 최근 금리 인하 신중론을 꾸준히 제기해온 만큼 파월 의장 발언의 충격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를 미룰 수도 있다는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국제 금리는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견주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최근 3개월간 물가 지표가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파월 의장도 매파적으로 기존 정책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657%로 지난해 11월 6일 이후 최고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에 민감한 2년물 국제 금리는 파월 발언의 일시 5%를 넘은 뒤에 장후반의 4.972%를 기록했습니다. 2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이 5%선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5개월 만입니다. 닐카시카리 미니에폴리스 연인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계속 횡보하면 금리 인하가 정말 필요한지 의문이 들 것이라면서 연내 금리 동결 가능성을 시사했던 지난 4일 미국 3대 추가 지수가 모두 1% 높게 하락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고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에 앞서서 필립 제퍼슨 부의장도 인플레이션 추가 둔화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금리가 현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